오늘은 불교에서 선, 불선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세속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대비구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하나의 대립적인 구조 또는 이번법적인 구조로서 설명하는 게 많은데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지 않고 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과 불선이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 악 구도에서는 선은 예를 들어서 천사로 대표되기도 하고 악은 이제 마귀 또는 악마 이렇게 대비해서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가 대립구조고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걸로 이해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교에서 이런 선악 개념, 이번법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 악이라는 표현 대신에 불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조건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고정된 어떤 예를 들면 천사라고 하는 고정된 모습이 있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착할 때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또 되게 나쁜 마음, 번뇌가 일어날 때는 또 악마가 되기도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이런 조건에 의한 변화로 보는 것이지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것은 또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선과 불선, 우리가 선악이 아니라 선과 불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어떤 연관성, 조건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선악이라는 개념보다는 불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불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빨리 엇구살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을, 풀 중에서 손을 잘못, 이렇게 조심해서 안 다루면 손을, 그 풀을 뽑다가 손이 베는 그런 풀이 있잖아요. 그런 풀을 이제 구사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살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이제 잘 깨어있고 능숙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쓰이는 말인데 그래서 이 구살라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는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냐 하면은 괴로움의 소면에.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한 마음은 구살라라고 표현하고요. 그 그거와 반대로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이런 의미로서 아구살라. 구살라의 반대어죠. 아 라는 건 부정하니까 아구살라. 이거는 이제 해롭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한 것은 선이라고 하고 그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해로운 것.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해롭다. 불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선 불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막 이렇게 존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의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선이 있기 때문에 불선이 있고 불선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이런 것이고 또 이게 고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다 조건에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좀 어리석어서 만약에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되게 이제 되게 나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그냥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지혜가 작용해서 또 좋은 마음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작용하거나 그런 산매가 작용하고 이럴 때는 그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고정된 실체로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악인 또 그게 그 사람의 완전한 고정된 모습으로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불선에 반대로서 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선에 또 반대로서 불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은 절대적으로 선의 어떤 작용만 하고 또 불선은 불선의 작용만 하고 물론 이제 선은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유익한 마음이고 해로운 마음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되는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한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불선한 마음이 항상 불선한 마음만 일으킨다. 이렇게 또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불선한 마음이 조건이 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선한 마음이 조건에 돼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 불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유기적이고 그 자체가 되게 이제 뭐랄까 어떤 고정불변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변화는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해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체에 무슨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화는 어떤 성질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로운 마음도 그 해로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계속 해로운 마음으로 불선한 마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또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이 불선한 마음을 조건으로 다시 또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양면성이고요. 또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선한 마음도 그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계속 이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 조건이 돼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다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서로에게 조건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 라는 걸 좀 이해하면 이 선과 불선을 이해할 때 훨씬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선 불선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이 선 불선이란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변화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괴로움이다.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통찰인데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명히 이렇게 이 세상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불만족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반복되느냐.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괴로움이 속성이 있는 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면 왜 자꾸 이렇게 태어나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깊이 통찰해 보니까 그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가래 때문이더라. 집착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존재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즐기고 싶고 하는 이런 가래가 계속 어떤 존재를 태어나게 하고 또 그것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게 하는 요인이더라. 그리고 이 가래가 있음으로써 집착이 욕망이 탐욕이 있음으로써 또 화도 일어나고 그것의 반작용으로써 성냄도 일어나고 또 그 탐욕이 일어나는 그 조건에 어리석음이 있더라. 이런 걸 분석해서 그거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집성제거든요.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밝힌 진리가 집성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를 정리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도성제죠. 그래서 이거는 탐욕을 얻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설하신 게 도성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 불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불선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할 수 있는 분은 부처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유익한 법은 이러한데 이것이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선 불서이라는 개념은 아란히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란이 될 때는 탐진치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해로운 법이 소멸하게 되면 그거의 상대 개념인 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란의 마음은 선 불선 이런 게 개념을 초월한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어떤 외부에서 어떤 대상이 왔을 때 그게 이렇게 딱 작용만 하지 여기에 선이라든가 불선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초월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선종에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 초월하는 건 아란이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가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의 양면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라는 게 이제 기본이 있고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은 전부 다 해로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이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끊임없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해롭다. 이걸로 인해서 도움이 안 된다. 방해물이다. 이런 면에서 이 불선을 번역할 때 그냥 해롭다고 번역을 합니다. 해로운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로운 마음은 또 해로운 법은 해로운 법의 조건이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계속 또 해로운 마음이 재발되게 하는 그런 또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이 해로운 마음은 그러니까 불선은 계속 그런 불선한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 많은 사람은 또 다른 걸 봐도 집착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다음에도 탐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 번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이 계속 자라서 다시 또 이걸 적절히 제어해 주지 않으면 탐욕은 계속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화를 자꾸 내다 보면 화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죠. 화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탐욕도 집착도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집착이 강해지다 보면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스스로 끊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탐욕이 탐욕을 부르는 것도 있고 성냄이 성냄을 부르고 또 어리석음도 어리석음을 부릅니다. 한 번 어리석기 시작하면 계속 더 어리석어져서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형성무더기, 행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형성무더기, 빨래로 쌍카라 칸다거든요. 쌍카라라는 말이 형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무더기에 넣는 이유가 이거는 이 마음 자체가 계속 새로운 걸 형성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부르고 성냄이 성냄을 부르고 계속 이것이 한 번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게임이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무슨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이런 것도 그거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끊기 힘들 정도로 중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될 수도 있고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자주 즐기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탐욕이 탐욕을 불러서 완전히 중독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화를 자꾸 반복해서 내가 그걸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 분노조절장애라고 요즘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해로운 법은 또 해로운 법을 계속 생산해내는 양성해내는 이게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형성무더기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탐욕이 성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라는 것은 항상 그 화 속에는 내가 집착하는 게 있을 때 그 집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고 또 집착하는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초조함,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화가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탐욕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화도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가 나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요. 화가 나면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이 원하는 걸 즐기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뭔가 재미있는 걸 즐김으로써 그 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냄이 또 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또 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 번뇌가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보면 또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영원하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고통이 오는 거죠. 우리 사랑은 영원해야 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건이 변하면 또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그때 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내 재산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또 이게 뭐 아무래도 우리 발행과 달리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또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재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게 다 그런 집착과 성냄에는 뭔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을 착각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다.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또 고통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역량을 주고 또 탐욕이 탐욕을 부르기도 하고 탐욕이 성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집착이 많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지혜가 안 생겨서 또 더 어리석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탐욕과 성냄이 많으면 그것이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또 어리석음이 더 커지는 이런 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실제 12경기에서도 무명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명은 왜 일어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번뇌 때문에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 무명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만 또 번뇌가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서 또 어리석음이 더 커지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불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을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거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거는 내버려 두면 계속 자랍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점점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게 적절히 우리가 지혜로서 이걸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이게 첫 번째 불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해로움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거는 해로운 마음을 계속 더 양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로움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 해로운 건 분명한 것인데 이 해로운 마음이 또 선한 마음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다 보면 아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수행도 찾고 뭔가 명상법도 찾고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종교를 가지고 이러면서 좀 좋은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해로운 마음은 항상 불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데 이 고통이 또 사실 우리가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유익한 법이 생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예를 들면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이 불선한 마음이 조건에 대해서 오히려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전적으로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해로운 게 맞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을 또는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해로운 법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해로운 법이 단순히 장애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선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운 마음이 해로움에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유익한 마음에도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탐욕이라는 것을 그냥 탐욕에 휩쓸리고 압도당하면 이건 계속 해로운 법이 일어나서 그 해로운 마음의 속성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탐욕인 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 탐욕을 통해서 오히려 탐욕을 버린 지혜도 개발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산매도 개발된 이런 선법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그것이 또 그것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 다섯 장애라고 하죠.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온침, 덜덩과 후회, 의심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장애없음경이라는 상류타니까의 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도요. 성스러운 제자가 깊이 기억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몰두하고 귀를 기울여 법을 들으면 그때 그에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장애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한테 있는 그런 해로운 마음들, 욕망이라든가 적의, 성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사라질 때 또 뭐가 생겼냐면 그리고 그때 그는 이러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장애 자체는 장애 요소지만 그 장애를 적절히 잘 대처를 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면 이 장애 요소를 조건으로 뭐가 생겨냐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기억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산매라든가 우리 마음의 평온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개 긍정적이고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선한 마음이 전적으로 불선한 것에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 불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괴로움이 우리가 유익한 법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법을 불선한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선종에서 가끔 번뇌가 곧 벌이고 벌이가 곧 번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 자체가 지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이 지혜 때문에 오히려 번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로운 불선한 마음 때문에 불선한 게 계속 자라게 만든 이런 요소가 있다면 이 불선한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한 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이 일어나는 걸 아 이게 탐욕이구나라고 꿰뚫어 아는 이걸 알아차려는 여기서도 벌써 지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탐욕은 분명히 해로운 마음이지만 또는 불선한 마음이지만 이것이 탐욕이구나라고 이렇게 그걸 명확히 꿰뚫어 아는 마음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탐욕을 조건으로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탐욕의 원인이 뭘까라고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잘못 알기 때문이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똥을 검으로 알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다 이거죠. 노랗다고 해서 이제 겉으로 노랗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집착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검이 아니라 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집착이 금방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항상 봤을 때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해로움을 모르고 탐욕이라는 것이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탐욕의 원인을 통찰함으로써도 또 지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 방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뭐 부정관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탐욕이 해롭다는 그런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정말 무상하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또 통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혀서 그거에 대한 지혜가 개발됨으로써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탐욕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난 버리고 나면 버려진 그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지 다시 이런 탐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런 것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게 다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단순히 해로운 마음일 뿐만 아니라 탐욕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가 개발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성냐도 마찬가지겠죠. 성냄을 일어날 때 이것이 화가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고 또 그거의 원인이 뭘까. 이 탐욕에는 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내 업무가 집착하는 게 있고 이 집착 이면에 어리석음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또 지혜고 이 성냄을 버리는 다양한 방법 우리가 자외 수행을 통해서 자외를 개발해서 또는 연민심을 개발해서 화를 버릴 수도 있고 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통찰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괴로움 이런 걸 통찰함으로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또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그런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가 또 삼매니까 이 탐욕과 성냄을 조건으로 또 지혜가 개발되기도 아니 삼매가 개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라고 해서 불선한 그런 성질만 항상 불선함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조건으로 선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양면성이거든요. 단지 이 해로운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어서 여기에 압도당하고 휩쓸려버리면 이 불선한 마음은 더 큰 불선한 마음을 키우는 조건이 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거를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조건이 된다. 이게 양면성이거든요. 이 불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해로움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요니소마나시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이게 오히려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해로운 마음을 조건으로 오히려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선한 마음이 유익한 마음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게, 아이오니소마나시카라 어리석게 마음을 쓰게 되면, 기울이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더 불선한 마음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익한 마음도 유익한 마음 자체는 말 그대로 유익합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마음인데 이것 자체도 분명히 이렇게 유익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다시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 유익한 마음이 오히려 해로운 마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마음이, 불선한 마음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 유익한 마음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걸 뿌리로 하는 모든 마음은 다 유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마음 상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자꾸 사라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 주로 욕망을 쫓아가서 욕망을 이루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주된 거라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유익한 마음을 일으킬 때는 이것이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탐욕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그 행복,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유익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실제로 마음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 또 그것이 이 선한 마음이 다시 또 선한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의 첫 번째는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지혜가 지혜를 불러오고 산매가 산매를 불러오고 바른 기억이 또 바른 기억을 불러오고 평온이 평온을 불러오는 이런 또 되게 특징이 있는 것이 또 유익한 선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행온이라고 하는 형성무더기에는 선과 불선이 대표적인 마음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선이 선을 부르고 불선이 불선을 부르고 계속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형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법, 선한 마음도 선법도 계속 선법을 불러일으킨다.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개를 잘 지키면 산매를 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개라는 그 선법이 또 산매라고 하는 바른 산매라고 하는 또 그런 선법을 불러일으키죠. 또 산매를 닦으면 그건 지혜의 조건이 되잖아요. 산매가 있으면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매는 또 지혜의 조건이 되니까 산매라고 하는 선법이 또 선법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매가 산매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매를 닦아서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행복해지면 이 산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깊이 있는 산매를 닦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산매가 산매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고 또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지혜가 생겼을 때의 이익 지혜가 생기니까 세상의 판단력도 뛰어나지고 뭔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주 명확해지고 이러니까 산매 지혜의 이익을 알고 그 지혜가 또 더 지혜를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또 지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섯 장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 산매에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정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개가 또 개를 부르는 것도 있어요. 개를 잘 지키다 보면 아 개를 지키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또 개를 더 잘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개가 개를 부르고 산매가 산매를 부르고 지혜가 지혜를 부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가 산매와 지혜를 생기게 하고 또 산매가 지혜를 생기게 하고 지혜가 산매를 생기게 하고 지혜가 또 더 개를 잘 지키게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 선법은 또 선법을 계속 생기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지혜를 닦다 보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실상에 대한 통찰이 자꾸 생기죠. 그 통찰력이 점점 개발되는 그게 생기는 그게 바로 뭐겠어요. 바른 기억이겠죠. 세상에 대한 실상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자꾸 쌓이는 거니까 바른 기억이 생기고 또 바른 기억이 생기면 이미 이제 이 바른 기억이라는 결국 기억의 내용이 지혜란 말이 주로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미 지혜가 작동을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선법을 생기게 지혜가 생기게 만든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지혜가 바른 기억을 개발하기도 하고 바른 기억이 지혜를 개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바른 견해를 조건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그리고 바른 기억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긴다. 이건 이제 지혜를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긴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또 칠각지에서 보면 기억이 있으면 택법각지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혜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도 서로 상호작용한다. 서로에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선법은 선법을 개발하게 만드는 선법이 생기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선순환이죠. 선법을 개발하면서 그 선법이 또 선법을 불러일으켜서 점점 더 수행을 잘하게 되는 이런 게 아주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법이 선법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건 이제 수행에서 제일 좋은 그림이죠. 실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선법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산매와 지혜 이런 게 생기기 개정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더 이제 개정애가 더 많이 생기게 해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함정이냐 하면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난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상입니다. 달콤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선법이 일어나면은 그게 행복이 일단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과는 다른 굉장히 고귀한 행복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고요해지고 또 평온해져요. 그리고 지혜도 작동하고 지혜가 작용하고 그래서 전에 봤을 때는 잘 모르던 경전도 보면 막 다 보이는 것 같고 불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훅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많은 이익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는 되게 바람직하고 이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게 나타나면 좋은 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일종의 달콤한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지혜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붙지가 않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는 게 일반적인 마음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게 나타나면 그거를 더 오래 있었으면 이것이 영원히 존재했으면 이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선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음 상태 이거는 사실 개발해야 될 마음이고 부처님께서도 칭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시 또 약간 어리석어져서 이런 마음에 또 달라붙는 집착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선법 자체는 매우 유익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지만 여기에 마음이 달라붙는 순간 다시 이게 또 선법 오히려 우리 수행을 태보하게 만들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익한 법, 선법도 해로운 법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의를 안 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집착이 달라붙게 됩니다. 집착이 달라붙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집착이 달라붙는 것은 이 마음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괴로움이 소멸로 잘 가다가 이 선법이 달라붙으면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상 자체가 이 대상 자체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대상 자체가 세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얻는 대상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대상에 여기 달라붙는 집착도 되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코 부처님께서 개발하라 그랬고 이거는 실제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는 유익하지만 여기 달라붙는 이 마음은 해롭다고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빨래오른 니깐티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막 쫓아가는 것을 해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 본인이 그거 거기에 달라붙는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니깐티 아주 해로운 미세한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을 닦다 보면 산매를 닦다 보면 선정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근접산매나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선정이 들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새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희열과 행복이 보통 사람 우리가 새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는 마음이 좀 이렇게 희미하고 어지러웠다면 이 선정에 가까이 가게 되면 마음도 너무 깨끗하고 또렷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막 우리 마음이 또 환해집니다. 빛이 마음이 이렇게 광명이 생기면서 지혜로 인한 그런 광명이 생기면서 마음도 너무 밝아지고 이런 걸 경험하면 여기에 순식간에 마음이 이렇게 확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이 수행하다가 나타나는 그런 경계는 세속적인 경계보다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더 셉니다. 이게 세기 때문에 마음이 자정으로 거기 달라붙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조금만 고해지고 빛이 나타나도 마음이 거기 착 달라붙고 막 다음에도 이런 상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보통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근접산매나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게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달라붙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행을 하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경계가 뭐냐 하면 이런 고요함, 평온함, 행복함. 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그런 행복함, 고요함, 평온함 여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머물게 돼, 보통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 아, 이건 너무 좋다. 이게 수행의 점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분명히 유익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달라붙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상태도 퇴보하게 되고 달라붙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괴로움의 소멸인데 이 가다가 조금 이제 좋은 상태가 나타나 해서 여기에 달라붙다 보면 또 과거처럼 욕망이 작용을 해서 이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걸 즐기는 데서 안주하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간다고 칩시다. 설악산 꼭대기 가는 게 목적인데 중턱이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주변에 막 경치가 너무 좋은 경치들이 많잖아요. 산도 멋있고 예를 들면 능선도 공룡능선인가 그런 능선을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정신이 빠져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거기 놀다가 자기 가야 될 걸 잃어버리고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고 다시 하산하게 되는 이런 일도 허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 고요하고 평안한 여기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 경계에서 놀아나다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이런 선정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지혜가 이런 굉장히 고도의 집중 상태를 경험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 여기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기 체험이 있잖아요. 그 자기 체험을 가지고 또 이거를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런 사견에 빠질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자기만의 견해에 빠진 보통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좀 하고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자기 수행 체험하고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이 세상에 벌써 완전 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야 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범만경에 나오는 62가지 사견 중에 상당수가 다 선정을 경험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당히 깊은 수준의 산매를 닦은 사람들이 가지는 사견입니다. 그 사견이.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한 사람들이 가지는 사견이 아니고 그만큼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도의 집중 상태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통찰하지 못하면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이 선정을 경험한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범만경에 보면 새끼의 초선, 2선, 3선, 4선을 열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견도 나오거든요. 그 네 가지 사견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정말 유용하고 좋은 것인데 이거를 잘못 쓰면 오히려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고 수행이 태보하게 만드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좀 극단적으로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일에 쓰고 자기 생계도 물론 쓰지만 사람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많이 쓰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물건이지만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집착을 해서 막 자만에 빠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요인도 된단 말이죠. 그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행을 하면 선정이나 지혜가 생기는데 그런 선정과 지혜가 오히려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분명히 유익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함정,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여기에 빠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열반에 이르는데 그것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하는 것은 장애다. 그것이 수행에 방해된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에 대해서 항상 선정을 얻고 나면 선정에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반조를 하고 숙고를 하느냐 하면 마치만 이가에 보면 아타까나까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 경절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만약에 초선에 들어갔다면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리고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깨뚫어 알면 여기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악산 꼭대기를 가다 중간에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여기는 내 목적지가 아니다. 이것도 변하는 것이고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이건 내가 수행하면서 오는 좋은 과보 같은 거예요. 행복한 그런 그걸 집착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은 못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했다고 해도 이 선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선정을 안 닦고 다시 또 여기에 애착을 붙이고 다시 또 욕망을 즐기고 일하면 이건 태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정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선정의 마음 상태와 선정에서 출정했을 때 마음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닦는 목적은 여기에 애착하고 여기에 안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선정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번뇌의 소멸을 얻기 위한 거다. 이 선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이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다 놓았어요. 그래야 이제 선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남은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기엔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다라고 이 선정에 대한 애착마저 버리면 우리 애착이 갈 곳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닦는 수단 지혜를 닦는 어떤 기반으로서 활용하면 물론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고 집착하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것도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소멸하기 마련이고 여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선정에 걸리지 않고 선정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이럴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도 봐야 된다.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그런 결점, 위험성도 봐야 그게 애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또 마찬가지로 이 선정만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혜도 우리가 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지혜나 평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거에도 또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밖에서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니까 그 행복에 안주해서 그 행복을 즐기만 하지 이 행복을 통해서 우리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혜 이런 광명이나 지혜, 평온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특히나 이제 지혜가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혜가 생기면은 막 이전에 몰랐던 것이 내가 다 알 것 같고 경전을 봐도 다 풀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다 한 소식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혜도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천차만별이거든요. 범부의 지혜도 있고 또 그게 범부의 지혜 중에서도 여모의 지혜도 있고 점점 더 깊어지는 지혜도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수다원의 되는 지혜 또 사람의 지혜, 아나함의 지혜, 아란의 지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이 지혜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다 배운 게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다 유학이란 말이에요.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자기가 완전한 것도 아닌데 이 지혜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안 배우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혜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태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조차도 지금 내 수준에서 하는 거지 수행을 더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지혜가 완전한 지혜는 아니다. 최상의 지혜는 아니고 아직은 배워야 될 지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난 지혜를 지혜 자체는 되게 훌륭하고 좋은 거죠. 여기에 애착하지 않고 더 바른 지혜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생긴 지혜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생긴 지혜조차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뚫어 알아야 됩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이가에 공에 대한 짧은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표상이 없는 산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표상 없는 산매라는 것은 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 것이니까 이건 무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윗바사나의 지혜. 무상을 통찰한 지혜 중에 하나인데 이런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든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다 의도된 것이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단지 이것이 괴로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되도록만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익한 법,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수행해서 태보하게 만드는 그런 양면성,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런 측면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유익한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수행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리는데 주력을 해요. 해로운 법을 버리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이제 마음이 해로운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익한 마음이 이어지다 보면 이 유익한 마음에 또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고 정말 고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수행을 태보하게 만든다. 오히려 열반에 왜냐하면 이것도 집착이니까 탐욕이니까 계속 탐욕을 놓는 게 아니라 탐욕을 키우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과 불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 불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해롭지만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이 불선을 딛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선법을. 그러니까 이제 선법이 충분히 개발돼서 선법이 주로 일어나게 되면 또 우리가 너무 편하고 행복하니까 또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데 여기조차도 이 선법조차도 결국은 형성된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해마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카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통 멀리를 하죠. 그런데 비록 사랑스러운 것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해로운 법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떼기 힘든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걸 떼기 힘든데 그걸 떼면 유익한 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법에 대한 애착마저 이거야말로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유익한 것도 불선에도 마음이 떨어지고 선법에도 마음이 떨어진 그 상태가 완전한 열반의 상태고 그게 성과 불선을 초월한 아나안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거를 어떤 실체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불선이 버려지고 불선이 완전히 버려지면 사실 선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란이 되고 나면 그걸 완전히 버려지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 수행을 그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선을 해로운 법을 불선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해서 이 선법이 충분히 개발됐을 때 선법에 맞아도 애착하지 않고 그냥 선법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